내가 굳이 이렇게 세수를 해야 되는 이 세면대를 찾은 이유가 있다 세수 해야 되니까 자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문제 봐봐 내 유리수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2 3 마이너스 3분의 10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 세수 나오잖아 세수 세수를 뽑아서 곱한 값 중 가장 큰 수는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뽑을 거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양수 중에서 큰 걸 곱해주면 가장 큰 수가 된다 나머지 건 해봐봐 어차피 음수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하면 플러스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부호는 플러스로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0 하면 약분 시키고 3 3 약분 되면은 매일에 분자 2만 남지 그 다음에 앞에 4가 있으니까 4 2 8 답은 8이다 8 부르지